민경욱 인천연수월 4.15 총선 관련 재검표가 지난 6월 23일 실시가 되고 2년 지난 시점에서 최종변론과 정인신문이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오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상시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봐서 재판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상큼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시작해서 오늘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15 총선 이후에 그야말로 부정선거와 사전투표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정거물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소위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거물과 정황 이런 부분들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알라시피 대한민국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위원회의 대부분 우연장이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에서 8명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장은 대개 지역선관위 같은 경우는 부장판사 또 광역시 같은 경우는 법원장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단심죄로 이루어지는 선거 무효소송은 대부분 재판관들이 위원장을 맡고 그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판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60년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선관위의 우연장을 판사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주체가 위원장이 판사고 실질적으로는 권한은 사무국장이 행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거숙이나 통과 의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소위 선거관립위원회의 지역선관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이 맡고 있지만 그야말로 사무국장의 그런 행사, 권력 행사를 대부분 묵인, 방조, 허용해 주는 것이 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시당초 4.15 총선 과정에서 대법관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가졌지만 재검표 시위를 계속해서 미루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재판을 끌어가는 것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고 또 재검표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소위 정거물들을 축소, 은폐하는데 그렇게 대법관들이 나서고 심지어는 배춘잎 사전투표제 같은 경우는 대법관 자신이 나서거나 아니면 아래 사람들이 나서거나 간에 대법원에 보관 중인 배춘잎 사전투표가 적었던 결정적인 그런 정거물들의 위변조본을 원고 측의 변호사들에게 제공한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결국은 처음부터 작심하고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은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소위 대법관과 선관위는 한 패거리다 이렇게 저는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눈치를 설금설금 보면서 그리고 정치권의 그런 동향이나 정권의 향비를 설금설금 보면서 약간의 부정선거 사례가 발견됐지만 전체 선거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 측 기각 판결을 내릴 그런 모든 종류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치를 조금 더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그리고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원고 측 기각 선관위 승소 판결을 아마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현재 이 문제를 봐왔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정거들을 내규를 통해 가지고 모두들 합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1장기 투표지 같은 도장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게 나왔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글자가 한 자라도 보이면 다 합법화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선거를 덮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이제 희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고 방대한 부정선거의 정거물들이 확보됐습니다. 불구하고 이것을 대법관들이 덮고 선관위가 덮고 검찰이 덮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까지도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부정선거를 이제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일상화 되는 것이죠. 부정선거가. 참 그것을 보면서 대법관들을 보면서 참 이익이라는 것이 참 질기고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악이라는 것이 사악함이라는 것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질기구나. 그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대개 자식들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해서 아이들을 가졌을 때인데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악을 덮고 악을 영속화시키는데 저렇게 거수기와 통과 역할을 할까 이런 면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환멸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어쩌면 인간들이 저럴 수 있는가 한국인 자체에 대해서 환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산더미처럼 대산처럼 이렇게 부정선거가 쌓였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쌓여서 여러분들 통계적으로나 현장정보를 통해서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덮기 위해서 저렇게 바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게 짐승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아니면 저게 동물인지 저게 악마인지 아니면 괴물인지를 정말 의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너무나 명백한 그런 당일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정인이 신문돼 가지고 아마 법정에서는 그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아마 정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제로 천대엽과 조재연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분은 소위 원고척 그런 소송을 기각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이것이 아마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5월과 6월 사이에 이를 쓴 20여 차례의 재검표에서도 거의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살려야 되는 건지 완전히 나라의 정신이나 기강이나 이런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던 인천연수궐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과 정인신문에 참가한 어떤 사람들도 견해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의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구에서 생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부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최영호 씨 필명 헤데어가 재판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귀한 그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최영호 씨가 정말 대구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거론해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처럼 이익과 관계없이 관직이란 관자도 여러분들 탐하지 않았던 그런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간단하게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장에서 분위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쪽의 반론으로 분위기가 엄청 다운되었습니다. 배춘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는 시연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재판장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무혐의로 갈 것 같아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원룸 하나 계약하더라도 그런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더니 천대엽 대법관이 나를 내보내라고 하기에 오냐 잘 걸렸다 법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감히 나한테 법적으로 쫓아내냐고 18개월 안에 끝내야 될 재판을 2년도 넘게 삿대질을 하면서 떠들었더니 경호경찰들이 무두기로 가서 끌려 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와 하고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최고였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나올지 구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7개 시도 대표들을 대신해서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종류의 대법관이나 선관위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인생사가 그렇듯이 기부앤테이크 아닙니까? 국가의 공직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안의를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 지연된 정의가 일상화되고 정해진 결론을 정해놓고 이런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고 세상의 배춘잎 사전 투표지가 어떻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을 시연이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당일 투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걸 천장이나 나왔는데 송도 이동의 제6투표소에 대부분 여러분들 송도시가 선진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천장이나 한 장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그런 투표자들이 전부일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덮고 은폐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상본래 면목이 있겠고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투표 때마다 뭡니까?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소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찍은 표가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서 투표 숫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당일 투표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네가 당선됐다 네가 당선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발표하는 그런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끌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개탄이라는 그런 표현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비탄함이라든지 자괴감이라든지 한탄을 답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든지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도태호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등의 일체 윤용진 변호사들은 일체 그런 재판장 분위기를 전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짐작하고 계속해서 대법원의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가 궁금해하였습니다마는 51분 전에 아마 재판은 끝난 모양입니다. 재판장 분위기 재판장 분위기